Q. 아파들 뭐하고 계신거세요 근데? Q. 나중에 Q. 윤티아 너 내려가는 방법 안 나와? 네 그 디스코드 사진 봐봐요 형 디스코드 사진이 어딨어? 이거 말고 없는 거 아니에요? 그거 내가 하나 올린 거 있잖아 네 그거 확대해서 봐봐 저기 실내에 도약하신 분 있어 뭐야 저거 뭐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어디로 내려가실래요 자 따라오세요 여기 아니고 잠깐만 여기였나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이렇게 벽 벽 붙어서 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여기 일로요 일로? 할 Dude 거기 밑에 밟을 수도 있는데 있잖아 여 없다 가보세요 나오고 이러지맙시다 이라도 가만히 있으면rão 오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계속 떨어져 가만히 있을게 떨어져 오오오 왜이러셔 아 여기 밑에 여기다 야 빨리 가자 자꾸 미끄러지 아 망했다 아 실패가 뒤졌어 앙 개멋디 다른사람 저 살았어요 일단은 오케이 안 보여 여기 오오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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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홀리 쉣 오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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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살리러 왔어 살리러 왔어 살리러 왔어 너무 한 번에 떨어졌어 원래 이렇게 떨어지면 안 쏘는데 이봐 시체 밀었어 시체 밀었어 내가 저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떨어져야 되고 잠깐만 아 역시 숙련자는 다르지 안보여 저도 안보여가지고 이거 이거 킬게요 제가 길 보이죠 이러니까 아 여기다 걸쳐야 되는데 걸쳐서 떨어져 아 나 피가 없는 상태에서 떨어졌어 오 예스 오오 살았다 형 어디가 야 날 밀으면 어떡해 형 떨어졌어 그냥 여기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수 있어 예스 피 풀필으로 내려오셔야 돼 풀필으로 누웠어요 어딨어 개꿀 콤빌림 뒤에서 형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가 살려드릴께요 살려드릴께요 내가 받아줄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살았는데 살았는데 아 여기 위에 저기 텐트 있는데 상관없어요 잠깐만 나 물리악 없어 이제 테카트 X 됐다 잠깐만 아씨 여기가 아닌거 같아 여기인거 같아 여기 어 잠시만요 저 밀베르 어떻게해요 살았는데 저분 사라셨는데 네 죽었어요 저 죽었어요 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난 갈 수 있을 것 같애 어 저기 어디야 아 어디와가지고 보이지마나 아 시발 뒤졌어 나 야 민체 민체 살려야 된다 동민아 내가 쏘대 살릴게 나 쏘대 죽는다 가까워 근데 저 큰일났어요 저 너무 멀어 저기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해요 나 고독사 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천천히 천천히 해줘 아 안돼 아 악 흥미님 어딨어 뚫어줬어 제일 아래 제일 아래 야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민체를 못살리는데 아 그럼 리스타트 리스타트 메인이라 다운 어 캠벨님 아이고 민체를 못살려 아 민지 형 그러면은 형 다시 컨티뉴 하자 컨티뉴 그냥 게임 다시 킨 다음에 저장한거로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일로 쭉 떨어지세요 저희가 살려드릴게요 아니야 살려봤자 야야야 돌연변이 시발 아잇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아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잖아 다시 시작 그 제 방 다시 들어오면은 아 그니까 제가 말하는거 그거죠 제 방 다시 아 뭔 말인지 알아 그 캐릭터로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여기 적당하게 살리면 되죠 무섭다 거기계세요 나 혼자 여기계세요 어디계셔 아 저있다 저있다 형 형 저희 글로가면은 못 형 왜 글로 글로갔어요 형 형 빠졌어 너 아 그X야 여기 지금 돌연변이 있어서 글로 못가요 저희 간다 출발 가 가 가 가 가야지 뵐 수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아직 안 돼 살았어 살았어 세이브 비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이거 입고 그 다음에 내려갈 준비하죠 따라와요 그냥 아 여기 가운데에 이제 물 있잖아 물 물속으로 들어가야돼 네 물속으로 야 야 나 꺼면서 꺼면서 안보여 민채야 너가 나 안내 좀 해줘야돼 나 너한테 간다 네 윈졸님 밑으로 쭉 밑으로 쭉 야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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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형 위로 올라가서 형 위로 올라가서 형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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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눈 밑이 보이죠 위로 위로 그 다음에 위로 아이씨 안보여 네 그 다음에 위로 다시 내려오세요 다시 형 잘 보세요 물속에서 이대로 이대로 밑으로 누르면서 회전하면서 내려오세요 시공폭풍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아 여기 좁아? 네 좁아요 엄청 레츠고 휴우스 형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래로 아래로 쭉 여기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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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유도해드릴게요 아 잠깐 뭐야 계속 렉걸려 아이씨 그 쭉 내려오면 된다니까 예 여기로 일로 일로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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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야 잘하고 있는건가 예 형 쭉쭉쭉 내려가 쭉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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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위로와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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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 거기 직진 직진 위로 쭉 올라가요 쭉 직진 나 근데 쭉 줄거 같다 형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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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살짝 밑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밑으로 쭉 간다 자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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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나 죽는다 나 죽어 죽어 피가 없어 아악 아악 키모띠 아악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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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요? 어 아이고 자 여기 아 저거 내려가는거 시간만 시간만 좀 빨랐으면 됐는데 아 이거 불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 상태에서 못살려? 못살려요 못살려요 아 이거 좀 많이 들어가네 아 이거 있어야 돼 스킨스쿠버 없으면 못 들어가네 그냥 더 들어가네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거 이거 있어야 돼 아니 형 지금이라도 팝잉하고 오면 저희가 살려드릴 수 아니요 그냥 괜찮assa 밥 좀 좀 먹으면서 어? 쏘드림 방송 켰었어요? 아니 아니요 저 녹화만 하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엄청 길다 야 어 장난 아니겠네 이거 없으면 죽었네 이거 그냥 딱 여기까지래 와 없으면 못오네 절대로 맞네 예 없으면 절대로 못오세요 여기 야 너 그러면 너가 나가면 안되는구나 예 제가 나가면 안되죠 아 그럼 일단 하고 있어 나 밥먹고 좀 정리 좀 하고 있을게 왔다 오호 잠시만요 어우 상상환자답게 싸우시는데 나네 내 주무기를 꺼내서 싸우세요 내가 오 천장 이쁘다 천장 이쁘다 여기서 앞으로 쭉 지체나가면 되겠죠? 어 일단 꼴린대로 가보지 뭐 여기 아래 아 물이네 아잇 뭐야 여기 뭐에요? 응 일로 떨어지면 안죽고 안죽고 내려갈 수 있어 저 앞에 안보여요 내려오세요 저거 안보여요 저거 안보여요 벽이 엘 누르세요 엘 엘 엘이요? 아무것도 안보여요? 네 아씨 올라가줘야겠네 내가 안보여 뭐야 왜이래 어디계신거 그쵸 미친 여기 거기 계신데 뭐하세요? 아니 저 안보여요 벽이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네 올라오셨어요 어디로 가야되요? 어디가요? 일로와 저 저 저 저 저 저 보여요 지금? 네네네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뭐야 이게 그냥 뻥 뚫린걸로 보여요? 로프만 보이고 아 뭔지 알겠다 일로와요 일로 여기 클라이밍 도끼 여기 클라이밍 도끼 여기 클라이밍 도끼 일로 일로 와봐요 클라이밍 도끼 여기 여기 누르면 2키 누를거 있어요 네 저 다 온거에요 저 다 온거에요? 네 소드님 소드님 다 잘못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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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글로 간 다음에 클라이밍 도끼 쓰세요 네 어디까지 가셔 우와 왜이렇게 날라다니셔 이분 소드님 소드님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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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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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오신 다음에 일로 오시면 되요 하 미치겠다 저 지금 허어 월판이거든요 저 지금 그래서 장님 장님 유도하고 있어요 장님 자 제가 가는 길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요 아 소드님 저장하고 나갔다 들어오실래요? 그럼 되는데 아니 여기 저장하는거 만들어야되요 그러면은 아니 만들 수 있어 나무랑 다 있어 아 그래요? 그럼 만들고 하죠 여기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있다고요? 그럼 죽이자 그러면 죽이면 되죠 나 죽이도 있어 뭐야? 나 이거 좀 만들게 나 보여야 죽이는데 야 잠깐만 너 어디까지 이쪽까지 왔어 오케이 에잇 아 미친 죽었어 죽으셨다고요? 네 오케이 살릴게요 살릴게요 기다려봐요 뭐였다고 한방에 죽어 야 지금 여기 적 있어가지고요 왜 안살려져 왜 안살려져 왜 안살려져 미쳤다 뭔 버그야 이것도 아니 왜 안살려져 미친 형 살려져요? 일로와봐요 잠깐 버그 오졌다 살려주는 작은 점이 없어요 오졌다 아 됐다 됐다 아 감사합니다 더럽게 맞네 진짜 이 새끼들 이쪽으로 와봐요 아 여기도 더운거야 일로와봐 일로 쭉 앞으로 쭉 일단 앞에 적 있어가지고 얘 좀 잡고 네 앞으로 쭉 또 있어 아 좀 튀지지마라 머리 많아 애들 야 일로와봐 일로와 와 너무 많다 야 cg로 다져진 내 내 화염 화염 활발 쉐키들아 일로와세요 일로 일로 서든이 일로 어디계셔 아 여기여기 일로 일로 점프하면서 올라오죠 점프하면서 점프하면서 올라오죠 점프하면서 아 장님이야 장님 눈뜬 장님 미치고 완전하겠네 이거 왜이래 제가 낼게요 제가 낼게요 5개만 있으면 돼 저장하자 그러면은 저장해 저장했어요 오케이 그럼 나갔다와요 오셨어요 오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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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인다 자 애들 오고있거든요 애들 잔뜩 오고있어요 호멜님 왜이렇게 풀이 왜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으세요 나 이번에 풀 달았어요 이거 막 박하고 다 깨져가지고 나 이거 뭐야 한 번 더 올거에요 웨이브 한 번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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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불 땄어 불 땄어 불 붙었어 불 붙었어 불 붙었어 아 죄송해요 아 저기저기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뭐야 애들 피하는데 어제됩 카타라가 더 나아요 여기 얘네들 정말 빨라가지고 아 으어얼 으어elt 으어어elt 으어얼 으어얼 요구 minutos 잘티는데 빨리 와 플레어갈 한번 매겨줄게 빨리 와 이새끼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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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는데 다시 어디가 임마 일단 빨리 가시죠 그냥 아 잠깐 플레어갈 없다 아 됐어 끝 여기 끝 여기 끝 자 앞으로 쭉 갑시다 어 저기 빨간색인데 저긴가 여긴가 여긴가 일단 일로 가보자 어 여기 올라가는게 아닌데 어디로 가야돼 아 일로 올라가자 아 여기네 길 이쪽이네요 이쪽 어 아 힘들었다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마법 오 오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저 바오 다 깨졌어 좋됐다 나도 깨진지 오래야 3명이라서 어차피 뭐 보스 딜하는데 딱히 엔딩 엔딩 피로 그려진거 어둠구방 다 왔다 오 보는게 달라요 캠벨님은 캠벨님 비행기 보셨는데 아뇨 저도 비행기 아 그래요 밑부분이 다른걸거에요 아마 아 아 아 와 여기 키로 자냈다 오 아 잠깐만 이거 봐봐 색깔이 피야 붉은색이다 오 어 그러네 이거 빗비쳐서 그런거 아니에요 저기 그런가 아닌거 같은데 사진 그거 아니야 일단 가봐요 레츠고 오 이거 뭐야 여기 위에 위에 뭐야 이거 잠깐만 여기 먼저 보자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인데 어 페인팅 페인팅 빨간색 됐어 빨간색 빨간색 저도 빨간색으로 보여요 예 다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아 근데 흑형인데 이걸 얹어 그냥 흐흐흫 아 잠깐만요 이게 이거 필요없잖아 저거 뭐는거야 아 이거 이거 스킨스코퍼 벗어야지 갑시다 스킨스코퍼 필요없고 나중에 필요해요 어차피 근데 지금 당장은 안필요하니까 어 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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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버 나이스 뼈가버 만들수있나 뼈가버 하나 만들었고요 스퇴스아머 딱 하나 만들수있네 어쩔수 없다 이거라도 만들어서 입어야지 뭐 아 혹시 통진 있는 사람? 저 없어요 통진이 뭐예요? 검색깔 반폴모양 네 그거 없어요 저 없어요? 없는걸로 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일로 뭐야 아 여기로 내려가야 되네 또 페인트도 있네 어 뭐야 이 여자 누구야? 애가 아들인가? 딸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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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인데 빨리 좀 내려가 주겠어 오우 확인해 그래 너 먼저 가볼까? 여긴 제가 볼게 한 번 뭐 있는지 어 뭐야 아들이 놀던데 진짜야? 어 여기 올라가는 데 있어요 일단 거기 먼저 보고 올라가기 전에 여기 한번 보고 뼈, 뼈 많다 아들이 놀던 곳 아니 얘는 여기서 뭐하고 놀았는데 뼈가 있어 뼈가 많다 아들이 놀던건 맞아요? 아들이 놀던건 맞아요? 뒤에 그 약 다 챙겨요? 아들 아닌거 같은데 여기는 아들방 같은데? 아들이 혼자 떨어졌잖아 떨어졌는데 애들이 납치한거잖아 모르겠네요 일단은 일단 가봅시다